2020년 와.. 멘트해 8월 25일 흉가행 41탄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오늘 장소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자 화질이 안 좋더라도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질이 안좋은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산이다보니까 수신이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화질로 낮췄습니다 저화질로 낮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어? 누구십니까? 누구 계시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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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hwara 또 chwara 껍 DYHHH 아.. 안돼.. 아.. 잠깐만 여러분들 그냥.. 여기 다른 방자인가? 아.. 이거 메인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메인 가야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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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예배당인데 밑에는 좀 더 보시면 알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요 호스피스하고 흡사 싱크로일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미치겠다.. 우와.. 우와.. 여기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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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십시오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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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는 소리..잠깐만.. 뭐 오는 소리..잠깐만.. 와..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여기.. 여기 한둘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어디 가야 돼..잠깐만.. 얘들아 사진 있잖아.. 그거.. 비포와 애프터.. 그거 하나만 게시판에다가 비교사진 올려봐봐 일단 내가 좀 이따 보더라도 할테니까 일단 좀 해봐봐 그거.. 뭔가 사진이 좀 흐릿해진 것 같아 뭔가 물정신 것처럼.. 뭔가 색이 바른 것처럼 갑자기 뭐가 그렸거든? 원래는 뭔가 좀 진해.. 뭔가 형상이 나왔었는데 뭔가.. 흐릿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 지금 여기 계세요? 상호세요.. 여기 계시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서 뭐가 있었또..?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여기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거야? 잠깐만 어? 잠깐! 와.. 미친 새끼.. 뭐야..? 여기는 수신이 안되니까 뭐가 이상한데 여기는 패스하고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아.. 여기선 뭐.. 도공과 잡소리가 다 들리니까 미쳐버리네 이거 진짜 도공과 잡소리가.. 깨세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제가 둘러보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이제 시작입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가 큰 기대를 안고 왔어요. 분위기도 완전히 압권이고 엄청나게 뭔가 센 남자하고 여자는 있는 것 같아요. 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망자는 현재 둘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 또한 더 그랬고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는 요상한 기운이 형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 뭔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여기 요상한 기운이 형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이에요. 공포방송 BJ분이시죠. 공포방송 BJ분이신 요상한 기운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인데 형님께서도 그때 여기서 영가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물론 영가는 있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둘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왔을 때는 하루하루 또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고 나서 내일 왔을 때 또 모레 왔을 때 이럴 때 또 기운이 틀리긴 하거든요. 저는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다려봤습니다. 그럼 내가 참고하십시오.